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초킴입니다. 오늘은 62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유명한 하자마자 구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뭐뭐 하자마자 구문이 있는데 예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쥬스는 에쥬로 표현하죠? 에쥬스는 에쥬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동사가 나오고요 주로 그리고 콤마 찍고 주어 다음에 과거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쥬스는 에쥬가 이끄는 이 절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주절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가 이 동사를 하자마자 이 주어가 이렇게 동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갖다가 과거 완료를 사용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에쥬스는 에쥬가요 이 뒤로 가면서 이 에쥬스는 에쥬 구문을요 이게 과거 완료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노순월 된 이라는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노순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정어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과거 완료로 헤드 다음에 주어 다음에 pp 형태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접속사는요. 뭘로 바뀌냐면 den으로 바뀝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62번째 패턴으로 그 유명한 뭐뭐 하자마자 구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뭐뭐 하자마자 구문인데 우리가 앞서서 뭐뭐 하자마자는 뭐로 배웠어요? 에쥬스는 에쥬죠? 에쥬스는 에쥬 다음에 주어 다음에 주로 과거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주어 다음에 이렇게 과거동사가 나올 때 자 요 내용을요. 요 내용을 이제 과거 완료가 들어가는 표현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데 이제 노순월 된 이라는 구문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까? 노순월을 앞에 써주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지금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어... 도치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를 과거 완료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헤드를 써주고 헤드 pp니까 도치가 일어나니까 주어 써주고 pp를 이렇게 써주겠죠? 그쵸? 네, 그래서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 주어 다음에 과거동사가 이렇게 헤드 주어 pp로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된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노순월 된, 그쵸? 된으로 바뀌고 뒤에는 똑같이 주어를 써주고 과거동사를 써줍니다. 노순월 된과 에주스네즈 구문이 완전히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랑 같냐면 여기에다가 하들리나 하들리나 스케어슬리 그쵸? 요거를 써주고 똑같이 뒤에도 뒤에도 헤드를 써주고 얘도 부정어거든요. 하들리랑 스케어슬리도 부정어니까 도치가 일어나는거죠. 또 주어 다음에 과거분사가 오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얘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노란색으로 칠한 것들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사가 오는데 된이 아니라 뭘로 오냐면 웬이라던가 비포리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주어 다음에 과거동사가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이 하들리 스케어슬리 헤드주어 피피 다음에 웬을 쓸거냐 비포를 쓸거냐 에 대해서 시중에 있는 문법책마다 조금 설명이 다릅니다. 어떤 책은 하들리가 올 경우에는 무조건 웬만 써야 되고 스케어슬리가 올 때는 무조건 비포를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책들도 있지만 그런데 하들리가 올 때 비포를 쓰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들리 스케어슬리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웬 비포를 둘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게 다 뭐뭐 하자마자 구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뭐 하자마자 구문인데 지금은 도치가 된 형태잖아요. 도치글을 안 시키고 원래 형태로도 쓸 수 있겠죠? 원래 형태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주어가 먼저 오겠죠? 그 다음에 헤드 pp 사이에 헤드 pp 사이에 노 순월이 온다거나 이건 좀 지울게요. 제가 오타가 나갔고 헤드 pp 다음에 노 순월이 온다거나 또는 하들리가 그쵸? 하들리가 온다거나 스케어슬리가 온다거나 한 다음에 pp가 오겠죠? 그쵸? pp가 오고 그리고 나서 노 순월일 경우에는 된이 오겠고요. 그쵸? 그리고 하들리나 스케어슬리 같은 경우에는 웬이라던가 그쵸? before이 오겠죠? 예 before이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다음에 뭐가 와요? 예 조금 안 보이는데 여기다 쓸게요. 뭐가 와요?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오겠죠? 예 이 빨간색으로 제가 쓴 거는 도치가 되기 이전의 형태죠. 원래 형태 정치의 형태입니다. 예 아무튼 이 노 순월 하들리 스케어슬리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들리 스케어슬리 다음에는 접속사가 when이나 before 둘 다 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자 as soon as I left the house 에요. 내가 집을 떠나자마자죠?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it began to rain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한번 좀 바꿔볼게요. 노 순홀로만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노 순월 그쵸? 예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헤드아이 그쵸? 헤드아이 래프트죠? 헤드아이 래프트 하우스 그쵸? 그 다음에 접속사가 뭘 써야 돼요? 노 순월은 된이죠. 된 하고서 뒤에는 똑같습니다. 하들리 스케어슬리도 똑같겠죠? 하들리 스케어슬리가 앞에 오면 뒤에 된 대신에 when before 써주고 it began to rain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시면은 2번은 노 순어가 이거는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았죠? 예 그래도 뭐뭐 하자마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집을 떠나자마자 그쵸? 어떻게 됐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이건 도치가 안 된 형태죠? 그런데 이 위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도치를 시켜본 형태입니다. 자 3번도요. 하들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도치가 안 된 형태죠. 그래서 하들리 스케어슬리 when before 이렇게 쓴 겁니다. 1번, 2번, 3번은 지금 똑같은 형태죠. 다만 2번과 3번은 도치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 그것만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내가 말하자마자죠? 내가 말하자마자 나는 생각했죠. 느꼈죠. 뭐를요? had committed a blunder 블런더를 하게 되면 이게 실수예요. 큰 실수를 말합니다. 아 내가 실수를 저질렀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뭐 하들리 스케어슬리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들리 스케어슬리 had I spoken 그쵸? 그 다음에 when이나 people 써주고 I felt I had committed a blunder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도요. 이건 도치를 안 한 형태죠. he had hardly got to the station 내가 그 스테이션에 도착하자마자 열차가 출발했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이 말들이 워 노순을 노순을 여기 나왔네요. 그쵸? 워 아우로브 이스 마우스 그의 입을 떠나자마자죠. 단어들이 그의 입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죠. 되셨죠? 자 이 정도로 하고 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도치가 된 형태죠. 스케어슬리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헤드브 주어 pp 형태가 온거죠. 그쵸? 끊어주면 자 그가 문을 열자마자죠. 열자마자 어떻게 된거에요? 한 사람이 rushed in이에요. 안으로 뛰어들어왔죠? 예 자 스케어슬리는 원래 before를 주로 쓴다고 어떤 문법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when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8번입니다. 자 그의 첫번째 와이프가 하들리죠? 예 그리고 뒤에 이렇게 before 나와있죠? 예 그의 첫번째 와이프가 죽자마자 그는 다시 결혼을 했대요. 예 아무튼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에 at length 가 나와있죠? at length 는 여러분 뜻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첫번째가 무슨 뜻이 있어요? 드디어 또는 마침내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두번째는요. 길게에요. 길게 그렇죠? 상세히 그렇죠? 길게 설명하는게 상세히 설명하는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가 한참 있다가 그렇죠? 한참 있다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1번으로 해석하는게 좀 매끄러워 보입니다. 자 그 아침이 동터 왔죠. 그죠? 아침이 도래한거죠? 드디어 드디어 아침이 도래했어요. 자 그리고 no snow입니다. no snow 그죠? no snow 그리고 then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it was light 인데 light는 이제 밝은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날씨에 날씨에 쓰는 이 이시죠? 해석이 거의 안되죠. 그러니까 밝자마자 그렇죠? 밝자마자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뭐를 안 썼습니까? 여기 보니까 원래 헤드 pp를 써야되잖아요. 헤드 pp를 안 써요. 이렇게 과거를 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쓰는거에요. 하지만 그냥 해석은 똑같아요. 뭐만 하자마자에요. 자 이제 아침이 오니까 아침이 와서 그래서 지금 막 날이 밝은거죠? 날이 밝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거죠? 억수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거에요.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태양이 그렇죠? came up 나타나자마자 나는 뭐였어요? 나는 got out of bed죠? 침대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창문으로 갔습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이제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걸 확인해볼게요. 자 as you said as as이에요. 뭐뭐 하자마자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이 자 get to work on us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get to work on 하게 되면은 요거는 그냥 표현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on 누구누구에게라는 뜻도 있죠.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게 되다에요. 그렇죠? 세상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게 되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의역을 해서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주다 정도로 영향을 주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 transform은 work on에 연결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transform 변형시킨 거죠. 우리를 그렇죠? 뭐로부터? from merely biological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으로부터 뭘로? into social unit 사회적인 단위로 그렇게 우리를 transform 한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되셨습니까? 예 원래 여기에 이 마이얼로지칼 뒤에도 유닛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굳이 또 안 쓴 거죠. 자 그리고 뭔가를 바꾸다 할 때는요 뭔가를 바꾸다 할 때 transform a into b 에요 그렇죠? a를 b로 바꾸다 turn a into b 죠? 예 그리고 change a into b 입니다. a를 b로 바꾸다 할 때 이게 바로 상태변화의 into를 나타내요. 자 2번 갑니다. 그 마을이 was the lowest one 이에요. 아주 가장 시끄러운 원 마을이었어요. 그렇죠? I have ever been in 내가 이제까지 안에 살았었던 마을 중에 가장 시끄러운 마을이었고 그리고 아주 큰 무리의 어린이들이 surrounded 이에요. 둘러쌌죠? 뭐를요? my hut hut이 뭐예요? 피자 hut이죠? 여러분 피자 hut 그렇죠? 오두막이에요. 내 오두막을 둘러쌌습니다. the whole day 온종일 그렇죠? 그러나 as soon as 나오죠? 뭐 뭐 하자마자네요. 내가 접근하자마자 뭐 하면서 뭐 하면서 hope 희망하는 거죠. 뭐 하기로 희망해요? to make friends with them 그들하고 그들은 누구예요? 애들이죠? 예. 칠드런이잖아요. 걔네들하고 make friends with 사귀다죠. 사귀려고 희망하면서 접근하자마자 걔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would disperse 흩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뭐와 함께 흩어졌어요? 예. 슈익스 오브 와우터를 하게 되면 이게 웃음소리를 그냥 말하는 겁니다. 웃음소리 아주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걸 말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흩어지고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정도 하시고 우리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마음이죠. 그의 마음이 so that 이에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죠? 뭘로 가득차 있어요? 그의 마음이 계획들로 가득차 있어서 슬립 잠이라는 것이 Need not come easily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많은 거죠. 저도 되게 계획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막 머릿속으로 뭐 할까 뭐 할까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자 아무튼 계획이 너무 많아서 잠이 쉽게 오지 않았대요. 자 노순월이죠? 노순월 자 그런데 한 문제가 해결되자마자죠. 그쵸? 한 문제가 지금 여기 도치가 된 거죠. 이렇게 헤드 헤드 pp가 이렇게 도치가 됐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그리고 어 코스 오브 액션이죠. 이 행동의 한 방침이잖아요. 행동의 한 방침이 자 여기에도 지금 생략이 뭐가 돼 있어요? 헤드민이 생략되어 있죠. 결정되자마자. 그쵸? 행동의 한 그 방침 정도가 되겠죠. 의역을 해서 예 그러한 어떤 행동의 한 경로가 결정되자마자 그쵸? 여기에다가는 굳이 헤드민을 안 쓴거죠. 예 그러자마자 된이죠. 된 다음을 보시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프레젠티드 이슬프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니까 나타나다요. 새로운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이하가 지금 뭘 꾸며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지금 이슬프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뉴 아이디어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뭡니까? 그 새로운 생각은 뭐예요? 그가 느끼기에 희 머스트 디베이트 그가 논의하다 의 뜻도 있지만은 여러분 디베이트에 곰곰이 생각하다 의 뜻이 있는 거 알아요? 예 요건 모를걸요 아마 곰곰이 생각하다 의 뜻이 있습니다. 그쵸? 인 이스 오온 마인드에요. 그 자신의 마음속에서 곰곰이 생각해야 될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고 느끼는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아주 샤프한 거죠. 예 샤프하고 그리고 클레버한 거죠. 아주 그 똑똑한 거죠. 그러한 비평이 그쵸? 뭐에 대한 비평이에요? 온 애니 인디비주얼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아주 예리하고 그리고 아주 똑똑한 그러한 비평이 자 종종 뭐예요? 원인이죠. 뭐에 대한 원인입니까? 예 바로 레이털 리펜턴스예요. 리펜턴스 후회 회개의 이런 뜻이죠. 후회의 늦은 후회의 원인이래요. 자 We are liable to say 자 말하기 쉽다. Be liable to는 뭐 뭐하기 쉽다죠? 어떤 것을 말하기 쉽다 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그 어떤 것은 뭐예요? something은 뒤에서 꾸며주죠? 예 뒤에서 꾸며주는 게 뭐예요? rather amusing but perhaps unkind 정도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쵸? 예 바로 다소 amusing 하고 그렇지만 아마도 불친절한 그러한 어떤 것을 말하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의 말들은 leave a sting 어떤 가시를 남겨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들은요. may hardly have left our lips 자 이것도 hardly 나왔죠? 그리고 people 나왔네요. 뭐 하자마자죠? 자 그런데 이 har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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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head pp를 써야 되는데 지금 뭐 있어요? may have pp죠? 과거 완료를 굳이 지금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hardly랑 before를 보면 뭐뭐 하자마자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자마자 우리는 아주 비밀스럽게 바라는 거죠. 뭘 바랍니까? we had not spoken in that way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서 비밀스럽게 그쵸? 속으로 우리가 wish 한다는 거죠. 자 되셨습니까? 오늘 요정도로 하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해석이 잘 안되는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